야 이 뱀더가리 어디 어르신을 오라 가라야 그래. 오늘 버르장머리 좀 손바지 마. 아니 이 싸가지는 왜 여기와 있어? 야 뱀더가리 니가 다 불렀냐? 우릴 다 불러 모은 게 저 싸가지예요. 글쎄. 저인데 아이를 가졌답니다. 에? 하여. 아니 무슨 삼신할매 노망난 소리냐? 얘들이 언제 봤다고 애가 들어서. 태교에 안좋으니까 말 가리세요. 김학경. 남의 남자 뺏어서 임신한 주제에 터진 주둥이라고 나불거리기는. 첩이 척골 못본다더니. 철면필. 조강지처한테서 남자 가로챈건 당신이잖아. 난 싱글 남자와 사귄거야. 당당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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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! 야 천대야. 얘 뭐라는 거냐? 얘 왜 시발이 맞긴 하지? 어? 당신들은 교통정리가 필요해. 봉천 대신 이 아이 책임져. 당신은 임신 수발 완벽하게 들어요. 어? 법적으로나 혈연으로나 아무것도 아닌 당신은 이 남자랑 헤어져. 10년 세월? 불륜녀는 불륜녈뿐이야. 아 이게 무슨 소리야. 아 이게 무슨 소리야. 아 대체게. 내 복수는 남이 해준다더니. 내가 차선희한테 한 짓을 고스란히 당하는구나. 아! 아! 아 제발 귀여워. 아! 아! 아 진짜 다 싫어.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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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여기다 올려놔. 그렇지! 초봉아. 우리 다시 연습해볼까? 하나, 둘, 엄마 차 뽑았다. 밥 차리러 가 어서 와 많이 먹어. 누구세요? 나야, 문 열어. 철옹아, 우리 음악 들으면서 연습할까?